논리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1번 시트에 교내 미술 경시대 데이터를 가지고요.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서 1등이면 대상, 2등이면 금상, 3위는 은상, 4위는 동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결과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순위를 한번 구하겠습니다. 2, 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랭크.eq 문제 제시된 함수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직접 안쪽에 인수를 넣으셔도 되는데요. 좀 어려우시다 라고 하시면 함수 삽입 도구 클릭하셔서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왼쪽에 있는 점수를 가지고요. 두번째 리퍼런스, 비교할 대상은 왼쪽에 있는 점수부터 전체의 점수를 넣어줍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비교할 대상은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순위는 높은 점수가 1등으로 처리할 거니까 내림차순 0이나 또는 생략하시면 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순위를 구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1등부터 4등까지는 표시하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일단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1등일 때, 2등일 때라고 값을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의 첫번째 셀에 등호 다음에 갖다 놓으시고요. 추주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함수 더블클릭, 추주 함수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요. 함수 삽입 누르셔서 추주 함수의 첫번째 인덱스 넘버는 랭크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그럼 첫번째 값일 때는 저희는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1등일 땐 대상, 2등일 때는 금상, 그 다음에 3등일 때는 은상, 4등일 때는 동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오류가 있어요. 1등부터 4등에 해당되지 않은 데이터에는 이렇게 오류가 표시가 됩니다. 문제에서 1등부터 4등이 아닌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백으로 결과를 표시할 건데요. 문제에 제시된 if-error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등호 다음에다가 if-error 함수 입력하시고요. if-error 함수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함수 삽입 누르셔서 값에 오류가 있다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값을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표 2에서요. 원서 번호의 왼쪽에 첫 번째 문자,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문자부터 추출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left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left 함수 삽입을 누르신 다음 첫 번째 텍스트는 원서 번호에 가서 왼쪽에 한 글자를 구하겠습니다.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 그래서 m, n, s, a가 있네요. 네, 아래쪽에 학과 코드 표에서 s일 때는 소프트웨어, n일 땐 네트워크, m이면 멀티미디어라고 표시할 건데 지금처럼 a가 있는 데이터는 학과 코드와 학과 명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일단 hlookup부터 작성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hlookup이라고 입력하시고 더블 클릭, h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찾을 값은 left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인은 참조하는 표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세 번째 칸에 오셔서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행에서 실제 가져올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이 행을 지정하시고요. 문자일 경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sn, m에 해당한 학과 명을 찾아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a가 있을 경우는 오류가 표시가 됩니다. 이럴 때 오류가 발생했다면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다음에, 등호 다음에 if error, 더블 클릭, if error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 누르셔서 오류가 있다면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입력하시는 거면, 마법서를 입력하실 거면 큰 따옴표 묶지 않아도 자동 처리가 되시고요. 직접 내가 입력하실 때는 큰 따옴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아까 a의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는 코드 오류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인데요. 판매 총액에서 많은 5개 제품은 재생산, 나머지는 생산 중단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큰 값을 먼저 구할까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large 함수를 입력하셔서 더블 클릭. 판매 총액에 가서요. 다섯 번째 큰 값은 모든 셀에 동일하게 다섯 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라서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마법서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마법서를 이용하실 때는 클릭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와서 5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직접 입력하실 땐 심표 5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 모든 데이터에 7,137,5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 그렇다면 재생산, 그렇지 않다면 생산 중단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i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if 더블 클릭. 그 다음 커서를 두시고, if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맨 앞쪽에, large 함수 앞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나의 판매총액,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왼쪽의 판매총액이, 조금 전에 구한 다섯 번째 큰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재생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생산을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총점이 가장 높은 사람은 최고 점수, 가장 낮은 사람은 최저 점수,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맥스 함수, 총점에서 가장 큰 값을 비교할 겁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가장 큰 값은 동일한 값으로 비교할 거라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가장 큰 값은 188입니다. 모든 데이터의 188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여기에다가 최고 점수라고 표시할 겁니다. if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if 만약에요. if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냥 여기서 써도 될까요? 첫 번째, 바로 왼쪽에 있는 총점이 맥스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하고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최고 점수라고 입력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심표, 가장 작은 값하고 같습니까? 라고 한 번 더 물어볼 겁니다. 등호를 뺀 if부터 심표까지를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복사, 그 다음 심표 뒤에서 컨트롤 V 하시는데, 최대 값 대신에 최소 값을 구하는 함수, min이란 함수로 수정할 거고요. min 함수로 수정하실 거고, 최고 대신에 최저 점수라고 수정하실 거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는데, if를 한번 열었고요. 두번 열었고요. 그러면 가로를 한번, 두번, 가로 닫으시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최고 점수, 최저 점수,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을 다 하고 나서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논리 2번, 두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시트의 첫번째 문제입니다. 표 1의 주문 코드를 이용하여, 왼쪽에 주문 코드가 있고요. 주문 코드를 이용해서, 주문 방법을 표시할 건데요. 주문 코드의 첫 글자가 T이면, 일단은 주문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할까요? 등을 입력하시고요.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left 함수, 함수 마법사, 함수 삽입, 우리는 주문 코드에 가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확인. 그럼 T 아니면 C 또는 V가 추출이 됩니다. T일 경우에는 저희는 전화라고 표시할 겁니다. 그러면 if, 만약에요. if, 더블클릭, 커서 갖다 놓고요. 함수 마법사, 조금 전에 추출한 값이요. T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대문자 T하고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전화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전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C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일단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T기 때문에 전화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면 전화는 정확하게 나오는데 나머지는 false, 오류가 표시가 돼요. T가 아니라면 아직 어떤 걸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 표시가 되는데요. T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if부터 전화까지 큰 따옴표까지 ctrl-c 그 다음에 전화 다음에다가 신표 ctrl-v 그 다음 전화 대신에요. T 대신에 c로 바꿀까요? c이라면 저희는 온라인이라고 수정할 거고요. 온라인 그리고 if에 그렇지 않다면 c도 아니다면 t, t 또는 c도 아니라면 방문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신표와 그 다음에 문자 처리하셔서 방문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가로를 닫아 주셔야 if에 대한 첫 번째 가로가 약간의 붉은색 계열 두 번째 if에 대한 가로가 검정색으로 닫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전화 또는 온라인 또는 방문 그래서 t와 c와 v에 해당한 텍스트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전화 옆에 첫 번째는 1 또 두 번째 전화가 나왔을 때는 2 세 번째 전화가 나왔을 때는 3이라고 가로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구하신 수식에다가 count if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누적으로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구하시는 방법 일단 전화 다음에다가 우리는 가로를 열 거예요. 가로 열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는데요. 화면을 살짝 크게 하겠습니다. 살짝 크게 하면요. 음... 네. 화면이 지금 옆으로 표시가 되지 않고 아래쪽에 표시가 되는데요. 어... if 함수를 통해서 t라면 전화라고 하고 전화 다음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문 꺼서 어... 가로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안에다가 가로를 작성하시고 이 뒤에다가 n% 연산자를 이용해서 어... 전화에 해당한 데이터를 카운트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작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뒤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n% 연산자 또는 여기 위에다가 작성해도 되는데 화면이 좀 작게 나올 것 같아서 여기다 작성하겠습니다. 음... n% 연산자 문자와 함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어떤 함수를 연결하실 거냐면 count if란 함수를 연결하겠습니다. count if 함수는요. 커서 갖다 놓고 함수 마법사에 가셔서 어... 마법사에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왜냐하면 아래쪽에 조건이 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직접 써도 될까요? 다시 한번 전화 다음에 가로 열고요. n% 연산자 count if란 함수 쓰실 거고요. 그 다음 count if는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a3부터 시작하셔서 a3까지 라고 a3부터 a3까지 넣으시긴 하는데요. 음... 단 a3 첫 번째 a3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a3부터 시작을 하실 거예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실 거고요. 화면이 살짝 여기서 이게 좀 더 커 보일 것 같아요. count if a3부터 a3까지 그 다음 신표 우리는 어떤 걸 찾을 거냐면요. 어떤 거를 음... t로 시작하는 걸 찾을 거예요. 조건이니까 큰 따옴표 묶어서 t로 시작하는 거를 찾겠습니다. 별표 입력하시고 그 다음 가로 닫고요. 그러니까 큰 따옴표 닫고요. count if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전화라고 입력되고 아래까지 수식이 복사를 하시면 되는데요. 살짝 count if에 대한 함수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c열의 열을 하나 삽입하고요. count if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count if 함수 마법사에 가셔서 count if는 range가 필요한데 보통의 range는 이렇게 드래그합니다. 지금은 누적으로 구할 거니까 a3부터 a3까지 하겠습니다. 조건은 t로 시작하는 거에 대한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t 다음에 별표를 넣어 주십니다. a3부터 a3까지 단 시작점의 a3은 절대 참조를 해서요. 항상 a3셀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확인 그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살짝 복사해 보시면 이렇게 t에 대해서만 복사해 보면 여기는 따로 조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가 되는 거고요. t에 대해서만 확인해 보시면 전하 1 전하 2 전하 3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 식을 if 함수 안에다가 t가 아니라 c하고 c로 시작하는 거 v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조건을 주시면 돼요. 카운티 카운티 if에 대한 함수를 잠깐 살펴보셨고요. 전하 다음에요. 우리는 가로를 또 연결해서 닫아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n% 연산자 큰 담배 묶어서 가로 닫는 작업 하시면 전하에 대해서는 처리가 됐습니다. 이제 온라인 하고 방문도요. 지금 하신 방법처럼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n% 연산자부터 가로 닫는 작업까지만 범위 정해서 큰 따옴표까지 컨트롤 c 그 다음 온라인 다음에다가 컨트롤 v 그 다음 방문 다음에다가 컨트롤 v 단 온라인 에도 마찬가지로 가로 한번 열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방문 다음에도 가로 한번 열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온라인 은 t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c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c로 바꿔주는 작업 방문은 v로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t 대신에 v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수정해 보시면 c로 시작했을 때 v로 시작했을 때 v, t 그래서 누적 개수를 구해가지고 가로 안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연습했던 여름 범위 정해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표 2에 감상시간을 이용해서 환산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감상시간의 분을 시간과 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상시간이 120분 미만이면 시간으로만 표시하고요. 120분 이상이면 시간과 분으로 나누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조건은 d열의 데이터가 120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감상시간을 시간으로 표시하려면 나누기 1시간은 60분이니까 60으로 나누었을 때 값을 문제에 나와있는 몇 시간 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시간과 분으로 표시할 건데요. if 함수 들어가도 될까요? if 아니면 if는 조금 이따 작성하고요. 시간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라운드업 문제에 나와있는 제시된 라운드업 함수를 이용해서요. 라운드업 함수를 이용하셔서 왼쪽에 있는 시간 분을 60으로 나눴을 때 숫자가 구해지는데 소수 이하 자리수 표시하지 않고 올림 해서요.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0을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3이라는 값이 구해져요. 이 값을 시간을 붙일 건데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텍스트 함수 이용하셔서 텍스트 함수는 값을 문제에 나와있는 거와 형식과 같이 몇 시간 이라고 시간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 일단은 올림을 했기 때문에 3시간이면 180분 이어야 되는데 지금 120분보다는 작지만 3시간이라 표시가 되어 있어요. 120분보다 작다면 그냥 올림해서 시간만 표시할 거고요. 120분이 넘는다면 크거나 같다면 우리는 시간과 분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f 함수를 이용해서 if 만약에요 감상시간이 있는 d3의 값이요 작습니까 120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텍스트 함수 이용해서 시간만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시간과 분으로 나눠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업할 건데요. 일단 시간과 분을 지금은 올림해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라운드업 함수를 이용해서 120분이 안되면 그냥 2시간 올림을 해서 2시간으로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120분을 초과 120분 이상이라면 정확한 시간과 분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계산을 좀 하실 건데요. 어떤 계산을 하실 거냐면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시간 분 표시도 하셔야 되고요. 텍스트 함수부터 갈까요? 그렇지 않다면 120보다 크거나 같다면 텍스트 함수 통해서 시간을 계산한 다음 저희는 시간이라고 표시할 거고 n% 연산자 이용해서 텍스트 함수 다시 한번 작성을 하는데 분을 구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형식은 몇 분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할 거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시면 현재는 몇 시간 몇 분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12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는 0시간 0분 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120분 미만인 데이터만 정확하게 그냥 시간 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올림했기 때문에 2시간 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120분 이상일 때는 시간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여기에다가 계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을 계산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가로 열고요. 계산을 좀 하기 해서 가로 열고 왼쪽에 D3에서 D3에서 마이너스 60을 60분 미만 데이터들을 빼서 시간만 계산하려고 해요. 60분 미만 데이터들을 빼서 그래서 M,O,D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D3에 있는 시간을 6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나머지 값을 뺀 값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일단 이 부분 다시 한번 지워보고요. 일단 엔터 여기다 열을 하나 삽입할게요. 좀 설명을 하게 해서 시간과 분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몇 시간 몇 분 일단 시간을 한번 구할게요. 우리는 얘가 152가요. 몇 시간 이에요? 2시간 32분 이라는 걸 아세요. 왜냐하면 60분 120분 120분이 2시간 32분 이라는 걸 아는데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저희는 2시간 이면 120분 이에요. 120분 구할 수 있어요. D3에서 마이너스 MOD 함수를 이용해서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을 60으로 나눴을 때 60 120 하고 나서 나머지가 32가 나오겠죠. 32라는 값이 나머지 32 이것도 뺄게요. 빼보고요. 나머지만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32라는 값이 나와요. D3을 60으로 나눴을 때 60분 과 120분 뺀 나머지는 32라고 구해지죠. 그럼 32분 이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32분 이라고 쓰면 되고 앞에 시간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시간은 잠상 시간에서 32분 을 빼면 120분 이에요. 이 값은 120분 은 1시간은 60분 이니까 문 꺼서 나누기 60을 해주면 2시간 이란 걸 알 수 있겠죠. 2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하시냐면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2시간 이라고 쓰실 거고요. 끝에다가 0시간 0시간 이라고 쓰실 거고요. 그 다음 그 다음 제 부분에서 여기서 가로를 제가 없앴네요. 2시간 이라고 쓰실 거고 2시간 또 여기다가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n% 연산자 이용해서 텍스트 함수 이용하셔서 우리 아까 나머지를 구한 함수 d3을 6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분을 붙여서 0분 이라고 표시하면 12시간 32분 이라고 구해지겠죠. 2시간 32분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식을 다시 이 안에다가 작성할 수 있을까요? 이쪽 안에다가 시간 분 안에다가 한번 다시 작성해 볼게요. 음 d3에서 빼겠습니다. 나머지를 빼겠습니다. d3을 6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32가 구해지는데 그 값을 그 값을 우리는 60으로 나눠서 시간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2시간 이라고 구해졌고요. 그 다음 분을 구하겠습니다. 분은 mod 함수를 이용해서 d3을 60으로 나눴을 때 값을 분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 썼던 식을 여기 썼던 식을 하나씩 이쪽 부분 빼놨던 부분들을 가로 넣기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 해 주시면 120분 미만은 올림에서 시간만 표시하고 그렇지 않다면 시간과 분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추가했던 열은 삭제해 주시고요. 여기서 텍스트함수 텍스트함수 어떤 함수인지 아시죠? 값을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표시하겠다. 이 값은 문제에 나와있는 제시된 식을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라운드업은 올림하는 함수고요. mod라는 것은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6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 두 번째 예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현재 강의수와 현재 강의수와 전체 강의수를 이용해서 K3부터 K30 영역의 진행률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피트함수를 통해서 검정색 네모를 반복해서 표시할 건데요. 7개 그 다음에 0.75일 때는 75% 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등호 입력하시고요. 현재 강의수 나누기 전체 강의수로 나눠볼게요. 그럼 0.75가 구해져요. 근데 7개만 저희는 7개를 리피트 함수를 이용해서 반복해서 표시할 겁니다. 그럼 7개를 표시하려면 현재 0.75 라고 하면 리피트함수에 0.75 넣으면 하나도 어떤거를 반복해서 표시할 수가 없어요. 이 값이 7이라는 값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이 값 뒤에다가 곱하기 10을 하면 7.5 라고 해서 7개의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리피트함수를 이용해서 7개를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중간중간에 오류가 있어요. 오류 처리는 조금 있다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소수점으로 구했던 거를 정수 앞부분에 숫자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곱하기 10 하셨고요. 그 다음 등호 다음에다가요. 리피트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특정 텍스트를 반복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텍스트를 반복하실 거냐면 잘라내기 아래쪽에다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검정색 네모를 선택 그리고 나서 확인하시면 7개만큼 반복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수식을 복사하시면 마찬가지로 해당된 정수 부분만큼 앞에 있는 숫자만큼 반복해서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오류는 조금 있다. if error 함수 이용해서 신생 강의라고 처리를 하실 거고요. 0.75 라면 75% 라고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지에다가 식을 연결하겠습니다. n% 연산자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백분유로 표시할 건데요. 현재 강의수를 나누기 전체 강의수 0.75 를 신표 저희는 소수 한자리에 백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0.0 이라고 자리수 입력하시고 백분율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75% 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아까 구하셨던 숫자들 백분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오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신생강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다시 한번 수정을 할까요? if error 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값에 오류가 있다면 if error 함수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두번째 오류가 있다면 신생강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명가 사업자명가 아래쪽에 있는 사업자번호 표를 이용해서요. 사업자번호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찾아다가 좀 표시해 볼게요. 는 VLOOKUP 함수를 이용하셔서 VLOOKUP 함수마법사 찾을 값은 바로 왼쪽에 있는 사업자명을 가지고 표5에 가서 표5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산 눌러서 절대참조 첫 번째 열에 가서 사업자명을 찾고 두 번째 열에서 사업자번호를 가져오겠습니다. 텍스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값을 찾아오는 것도 있고 오류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문제에서요. 값에 오류가 있다면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IF 에러 함수 이용해서요. 오류가 있다면 에러 안쪽에 커설두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입력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나지 않고요. 중간에 리플레이스 함수를 통해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숫자는 동그라미 두 개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수정을 할게요. 우리는 중간에 있는 값을 추출한 값을 리플레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리플레이스 리플레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암수 마법사 가시면 올드텍스트 올드텍스트는 브이루컵을 통해서 값을 찾아왔고요. 이 공백은 일단은 이 폐로를 나중에 할 걸 그랬어요. 스타트 넘버는 다섯 번째 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이용해서 저희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공백을 하나 미음 누르고 한자키 둘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 지금은 오류가 나요. 확인 버튼 누를게요. 왜 오류가 났냐면 에러에 대한 걸 제가 아까 지웠기 때문에 오류가 났어요. 리플레이스 함수를 통해서 브이루컵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에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 그럼 사업자 번호의 중간에 있는 숫자 두 개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하겠습니다. 리플레이스를 작성하셨고요. 이 값에 오류가 있다면 저희는 리플레이스 if 에러 함수를 통해서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오류가 있는 곳은 공백 처리 오류가 없는 곳에는 다섯 번째 하고 여섯 번째 숫자가 이렇게 동그라미 문자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을 하시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리 예제 1번 2번 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